자, 이번 시간에 여러분 거기 20페이지에 7번, 자, G번부터 하겠습니다. 중요합니다. 자, 7번을 일단 별표 한번 해보시고, 설명 중 틀린 거 그랬어요. 일단 G번은, 자, 1번디, G번 나오죠? 아랍 숫자로 표기해요. 근데 이제 중요한 단어는 뭐예요? 거기 두 번째 줄이에요. 임야대전과 임야대전은 뭐예요? G번 숫자 앞에 산자예요. 그래서 항상 앞산이에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거기 앞산이니까, 일단 7번에 뭐예요? 1번은 옳은 말입니다. 항상 뭐라고? 자, 이 G번 공부할 때, G번 공부할 때 항상 뭐라고? 앞산입니다. 앞산. 뭐가 나오면? 앞산, G번 앞에 산자 붙여야 되지. 절대 뒤에 붙인다든가, 임야를 붙인다든가, 그건 틀린 말이에요. 그 다음에 G번은 본본과 부본을 구성하되, 본본과 부본 사이는 짝대기 표시로 연결해요. 의의를 읽는다만 얘기해요. 그러면 이제 3번 보시면 신규 등록이에요. 등록 전환과 신규 등록은 지본부의 방법이 같아요. 뭐하고 뭐라고? 신규 등록과 뭐예요? 신규 등록과 뭐는? 등록 전환은 뭐 같다? 지본부의 방법이 같아요. 같으니까 인접지 본본에 뭘 붙이는 게? 부본 붙이는 게 어찌해? 인본부다니까, 인본부. 그런데 거기 3번에 신규 등록 대상 토지가, 인볼료죠? 최종 집원 토지에 인접해 있다. 인자 동그라미. 예외라는 게. 인볼료 하게 되면, 최번 다음 본본이에요. 최종 본본에 다음 본본인데, 뭐가 나왔어요? 부본이란 말이 나오죠? 틀린 말이 아니죠. 그래서 인본본인데, 인볼료 하게 되면, 인볼료. 최종 집원 토지에 인접해 있다든가, 섬처럼 멀리 떨어져 있다든가, 필지가 여러 개 있다 하게 되면, 최번 다음 본본입니다. 최번 뭐라고? 다음 본본이에요. 최종 본본에 다음 본본이지. 부본이 나오면 안 돼요. 그게 답이 단점. 자, 우리 앞에, 빈출 지문 받을 때 합병을 봤어요. 합병은 뭐예요? 합선지, 선순위 지문인데, 뭐가 나왔다면, 건축물이 나온다 하게 되면, 항상 누가, 토지 소유자가, 건물이 유치한 지문을, 합병의 지문을, 신청 동그라미 씻으세요. 항상, 합병 나오고, 건축물 나오면, 그 신청이라는 단어가 꼭 들어가야 돼요. 신청할 때, 그 지문, 그 지문이 뭐예요? 건물이 유치한 지문을, 합병의 지문으로 부여합니다. 그래서 일단, 합선지는 이렇게 뭐예요? 합병은, 합선지는 뭐예요? 합선지는 뭐라고? 신건지다, 신건지. 합병은 뭐예요? 합병은 선순위 지문인데, 그러니까 후로 나온다든가, 최종 지문 나오면 틀리고, 항상 선순위인데, 뭐예요? 자, 신청을 해야지만이, 건물이 유치한 지문을 부여하겠다. 이해입니다. 그 다음에, 자, 5번은 뭐예요? 도축지행정은 그래서, 축첩변경은 도축지행정은 그래서, 축첩변경은 도시개발사업을 준용을 해요. 그래서, 축첩변경 시행지역의 필치에 지문을 세례부할 때, 축첩변경 또는 하시고, 도시개발사업의 완료비에 따라, 지저확정측량을 시시하는 지본부여 방법이 준용한다. 축첩변경, 도시개발사업 준용기입니다. 자, 21페이지, 8번 문제, 지번에 대해서 뭐예요? 옳은 거 그랬습니다. 옳은 거 그랬죠? 자, 8번도 앞에 별표해 두시고, 자, 어떤 내용을 보셔야 되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승인이란 단어가 나오죠? 이 승인이란 단어가 나오게 되면, 절대 시, 도지사만 승인을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예요? 국토교통부 장관, 이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장관이 뭐한다고 승인한다는 나오면, 이 자체가 틀린 문장이에요. 절대 뭐라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승인하는 건 없어요. 항상 승인은 시, 도지사만 승인하고, 시, 도지사가 승인하면 뭐예요? 딱 세 가지. 반출, 지번 변경, 축첩변경, 딱 세 가지뿐이 없어요. 여튼 그래서 1번은 그래서 틀린 것이고, 그 다음에, 자, 동그라미 2번은 뭐예요? 아까 그랬죠? 앞산이라 그랬죠? 앞산. 자, 지번 숫자, 앞에 산자, 앞산이라 그랬지? 뒤산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항상 앞산이다. 그래서 틀린 것이고. 그 다음에, 자, 지번은 본본과 부본으로 구성하되, 북동에서 남서가 아니라 항상 우리는 뭐예요? 북서기번식이에요. 뭐라고? 북서기번식입니다. 북서기번식이다. 기본. 일어날 기자 있죠? 어, 자, 번호는 뭐예요? 북쪽과, 이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에 서쳐있으면, 북서쪽에 있는 땅부터 번호를 쓰기 시작해서, 어느 방향으로? 남동 방향으로 끝난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4번 등록전환이 있죠? 자, 신규등록 등록전환, 등신인본부예요. 인접지 본본에 부본을 붙이는 게 원칙이다. 그랬습니다. 그게 다비단지야. 자, 그 다음에 5번은 뭐예요? 5번은 절대 뭐예요? 결번이 생기면, 결번이 생겼다 나오니까. 뭐가 나오니까, 결번이 생겼으면 무슨 대장에? 결번이 생겼으면 무슨 대장에? 결번 대장에. 왜? 한 번 쓴 뭐예요? 지번은 다시는 안 씁니다. 그래서 어느 대장에? 결번 대장에. 영구히 보존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보존하죠. 그 다음에 9번은 이제, 자, 아까 옆에 푸는 거하고, 겹치는 부분은 뭐예요? 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뭐, 중요하지 않아서 넘어가지 않은 게 아니라,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풀어봤기 때문에, 자, 넘어가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나중에 시간 날인대로 다시 풀어보시면 돼요. 자, 어디에? 22페이지에. 자, 몇 번? 10번 문제 있죠? 10번 문제를 한 번, 좀, 다시 한 번 봅니다. 자, 1번은 뭐예요? 1번은 압산이고, 그죠? 2번은 북서에서 남동이고, 그 다음에 3번은 뭐예요? 본본과 부본을 연결할 때, 그 짝대기 표시를 연결하고, 아까 의룡인 날 있죠? 자, 그럼 10번에 그 4번 때문에 풀어보는 거예요. 10번에 4번을 보지 않죠? 4번은 뭐예요? 지번은, 지번은 뭐예요? 지번은 누가? 지적소관청이, 지번 뭐예요? 자, 이렇게 지적,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소관청이, 지번, 지번 부여지역, 지번 부여지역별로, 지번 부여지역별로, 순차적으로 부여합니다. 근데, 자, 그 동그라미 4번을 보게 되면, 짠, 두 가지가 틀렸어요. 왜? 국토유통부 장관은 뭐예요? 모든 토지의 지적재조사, 지적공부 구축 있죠? 그래, 그런데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절대 국토유통부 장관이 지번을 부여하지는 않아요. 모든 토지, 여섯 가지 있죠? 모든 토지의 지적재조사, 지적공부 구축, 관리기구 설치운영, 그 다음에 지적전산재료 이용 전국단위, 자, 지적적부 재심사예요. 지번이란 단어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국토유통부 장관이 아니고, 소관청이고, 시공부에 별로 차례로 부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어디라고? 지번 부여지역이에요. 지번 부여지역은 독립이다. 뭐라고? 독립이다. 자, 그 다음에, 거기 5번 뭐예요? 분할의 경우, 분할의 필지는, 일필지는 뭐예요? 분전지예요. 분전지단이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예요? 나범부부예요. 왜? 부분말을 구성이 안 되니까. 자, 나부부, 나부부는 외유지만, 항상 앞에 나범부부의 얘기입니다. 나범부부. 그래서 분전지는 뭐예요? 자, 나부부, 나부부 건전지라 했어요. 맞다니까. 자, 그 다음에, 거기, 그, 몇 번 문제는? 11번 문제는 뭐예요? 11번 문제는, 자, 왜 뭐 때문에 풀라고 했냐면요. 자, 아까 유사한데, 1번 때문에 그래요. 왜라고? 거기, 지번 숫자 압산이라고 했죠? 압산. 임이라고. 이렇게, 그, 이렇게 한 글자씩 고치고, 두 글자 고치는 했죠? 살아있다니까. 죽지 않았어요. 살아있으니까. 항상 뭐라고? 압산입니다. D, D임이 아니라, 그, 1번이 그래서, 1번은 그래서 틀린 것이고. 자, 2번은 뭐예요? 북서에서 남동이라 했죠? 남동에서 북서가 아니에요. 바뀌었어요. 자, 합병은 뭐예요? 합병은, 원칙은 선순위, 합선지예요. 합선지단이죠. 그, 본본으로 된 지번이었을 때는 뭐예요? 거기, 본본 중에서, 자, 최, 본본 중에서 뭐예요? 본본 중에서 선순위, 지번이다. 선순위. 그래서, D로 나오면 틀리고, 최종순위는 무조건 틀린 겁니다. 항상 뭐라고? 합선지입니다. 선순위, 지번이다. 그래서, 단식 지번일 때도 선순위. 단식 지번과 복식 지번이 섞여 있을 때도 뭐예요? 본본 중에서 선순위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4번 분할의 경우는 분할 전 필지만 다야, 세로의 본본으로 부여하는 게 아니다, 아니죠? 분할은 뭐예요? 1필지는 분할 전 지번 그대로 쓰고. 나머지는 뭐예요? 나본 부부다. 본본의 부본의 최종, 그 본본의 최종부분의 다음 부본이에요. 그 다음, 5번에 소관청은 축적변경의 지번에 결번이 생겼을 때는 무슨 대장을? 결번 대장에 적어서 연구의 보잔한다 그랬죠? 아까, 그래서 뭐예요? 결번이 생기면 무슨 대장이라고? 결번 대장에 연구의 보잔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자, 11번도 한 번, 자, 내용을 봐주시고, 자, 12번 문제입니다. 12번 문제 있죠? 12번 문제. 자, 여기서 여기 12번 문제에 5개, 5개 있죠? 자, 단식 지번과 복식 지번이 섞여있죠? 뭐 중에서? 본본 중에서 가장 빠른 번호가 몇 번이에요? 38번이 답입니다. 합선지단. 그래서 이거를 뭐예요? 글로 표현한 게 어딨어요? 아까 글로 표현한 게, 자, 거기 11번에 3번 있죠?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세단 지번은 선순위 지번을 지번하되, 본본으로 된 지번이 있을 때는, 단식 지번과 복식 지번이 섞여있을 때는, 본본 중에서 38번 중에서 뭐예요? 최종순위가 아니라 뭐예요? 선순위. 38번이기입니다. 자, 13번은 뭐예요? 자, 가란에, 이 문제가 자주 나오는 건 아니고요. 이해만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한마디로 뭐냐면, 자, 우리가 도축지행정부에서 도시개발을 준영하는데, 거기 가란에 들어갈 내용은, 지적서관청이 도시개발사업 준공 전에, 사업지행제가 지번 부여 현충을 하게 되면, 지번을 부여할 수 있으며, 도시개발사업의 준공 전에 지번을 부여할 때는, 자, 어디 사업계획도에 따르되, 사업계획도, 사업을 하니까, 사업계획도에 따르되, 당연히 뭐라고? 지저확정 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에 따라 지번을 부여한다. 같은 도시개발사업이니까, 준영이란 말은 쓰진 않고, 사업계획 따를 때, 도시개발사업의, 지번 부여 방법에 그대로 따르겠다. 그래서 여기 사업계획도요. 도시개발이니까 뭐예요? 사업계획도 이깁니다. 한번 이해만 합니다. 넘기세요. 자, 어디, 여러분, 자, 24페이지에 14번 있죠? 자, 펼쳐왔어요. 이게 종합적인 얘기입니다. 종합적인 문제이니까, 자, 꼭 다시 한번 봐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틀린 거라고 했어요, 틀린 거.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동그라미 1번에, 두 번째 줄에, 무슨 단어가 보여요? 시 도시사 승인이 보여요. 이렇게 뭐가 보인다고? 시 도시사의 승인이란 단어가 보입니다. 하여튼 승인이란 단어가 보이면, 항상 시 도시사의 승인만 있어요. 또는 뭐예요? 대도시사 승인이기예요. 국토유통부에 승인하는 거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승인이란 단어가 보면, 꼭 앞에 반지축척. 반지축이 뭐예요? 반출. 지번 변경, 축적 변경. 그런데 1번에 보니까, 앞줄에 뭐가 있어요? 소관청인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번을 변경, 지번 변경, 동그라미 109. 지번 변경 나오죠? 그러니까 맞는 얘기예요. 승인받아 새로이 부여할 수 있다. 맞다니죠. 신규정독은 뭐예요? 신규정독은 우리가 뭐예요? 등신인본부라 했죠? 인접지, 최종지본에 인접해. 인본부, 인떨여, 인떨여, 여러 필지 있죠? 그래, 여러 필지예요. 인떨여하니까. 두 번째 줄에 최종본본에 다음 본본, 이것도 맞다니죠. 3번에 지번 부여, 지번 부여 지역의 일부가 행정구역 배폐로 다른 지번 부여 지역에 속할 때, 시도지사는 개편 전 지번 부여 지역의 지번을 부여한다. 이거 맞다니돼요. 행정구역 개편, 도축지 행정, 축지 행정, 행정구역 개편 얘기 나오죠? 도시개발 사업을 준용한 거예요. 그래서 몇 번에, 3번에 뭐예요? 3번이 틀립니다. 절대 시도지사가 개편 전 지번을 부여한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자, 뭐라고? 도사 본본인은, 자, 도사 본본인은 뭐예요? 본본 단어이 끌고 도축지 행정했다. 도사, 도시개발 사업의 지번 부여 방문, 본본을 하든가. 아니, 뭐예요? 본본만 추렸는데, 필지수가 더 많으면, 최종본본의 다음 본본, 자, 예외가 2개예요. 하나, 그 다음에, 단지식 블록시, 4가지는 준용한다. 그 다음에 4번에, 경계층 잡현노비 등록하는 지역의 필지면중이 0.1제곱미터 미만이에요. 0.1 미만일 때는 0.1을 하고, 당연히 5백분의 1이니까, 하여튼 경계점 잡현노뿐한 단어가 나오면, 축척이 얼마라고 생각하면 돼요? 5백분의 1이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왔죠? 문제 뒤에도 보겠지만, 자, 축척이 6백분의 1 지역에서, 0.050제곱미터가 나왔다. 이게 얼마도 안 되니까, 0.1제곱미터 미만이잖아, 이거. 미만이면 얼마를 하라고, 이거. 0.1을 하라. 그 내용을 글로 표현한 거예요, 지금. 자, 그 다음에 5번, 도로, 고등, 토로에 절투된 부분이 있죠? 지상경계를 수로 정할 때는 뭐예요? 그 경사면, 절투된, 깎인 도로와 국어, 국어는 뭐예요? 인공적인 수로니까 파서, 파서 물기를 만든 거잖아요, 인공적인 수로를. 그래서 경사면의 상담부, 많은 얘기도 안죠. 자, 15번 문제는 뭐예요? 자, 준용이란 단어가 나오면, 도축지 행정이에요. 뭐라고? 도, 축지 뭐예요? 도축지 행정은, 뭐예요? 행정은, 이 중에서 몇 가지는, 세 가지가 중요하죠? 왜? 도시개발 사업 전, 전, 뭐예요? 같은 도시개발 사업이니까, 똑같은 방법을 한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자, 준용하는 게 세 가지니까, 축자하고, 지자하고 뭐예요? 자, 이게, 지번 변경이니까, 자, 축자하고, 지자하고, 행정자 나오는 게 어디 있어요? 니은행정, 기억에 지자 있죠? 지, 행정, 축자 변경. 그래서, 기용, 니은, 디귿이죠? 그래, 기용, 니은, 디귿이, 3번이, 4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준용이란, 지번에 관해서 준용이란 단어가 나오면, 그냥 외우세요. 뭘 외우시냐면, 도시개발 사업을 준용하니까, 도축지 행정뿐이 없어요. 이게, 시험 문제에 나왔던 얘기니까. 그래서, 절대 등록전환, 거기 어디에, 그 니은번에, 등록사항을 정정으로, 지번을 정정할 때, 받아가, 토지가 받아가서, 해보갈 때 있죠? 그래요. 이런 거는 뭐예요? 도시개발 사업을 준용하는 게 아니에요. 준용하는 게 아니니까, 자, 일단 기본적으로, 자, 도축지 행정을 머릿속에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자, 거기 몇 번에, 자, 기억 뭐예요? 그 등록사항 정정, 지번을 정정할 때는 뭐예요? 기존에 있는 것 같고, 그대로 뭐예요? 고쳐서 뭐예요? 쓰면 되는 거지. 이제, 새로 하는 게 아니에요. 준용하는 게 아니라는 게. 답이 3번 있다. 그래서, 뭘 외우자고? 자, 도시개발 사업을 준용하는 게 뭐가 있다고? 도축지 행정. 도축지 행정. 도사본본이가, 본본 나라에 이끌고, 구제역을 발생한 지역에 가서, 도축지 행정을 했다. 도축해버렸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자, 16번은 비슷하니까, 넘기세요. 자, 몇 번, 여러분, 26페이지에, 1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뭐에 관한 얘기예요? 지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지목의 설정 방법은, 지목, 법정주의, 일필일모, 주된 농급 원칙 있죠? 등록 선호 원칙, 자, 그 다음에, 일시적 또는, 일시적 불변의 원칙. 절대 지목은, 한시적이나, 일시적으로 바뀌는 게 아니니까, 그 얘기입니다. 자, 토지조사 당시, 18개가 뭐예요? 28개로 지금, 현재 바뀌었다. 자, 그 다음에, 지목은, 토성 지목, 지형 지목, 용도 지목으로 불렀는데, 우리는 절대 뭐라고, 용도 지목이에요. 그 다음에, 4번 뭐예요? 소방관계법기에서, 위험물 이동땡크 있죠? 이동땡크 시도를, 이게 바로, 다른 말로 바꾸면, 송유관입니다. 송유관이다. 이게 잡종지다. 주의서가 아니라 뭐라고? 잡종지입니다. 잡종지. 그 다음에, 종교단체 법인 설령 허구와 관계없이, 종교 집회장이나, 수도장으로 건축해서, 세형 승인된 경우에, 지목은 뭐라고? 아, 뭐예요? 자, 뭐와 관계없어요? 종교 법인 설령과 관계없어요? 자, 수도장, 종교 집회장, 종교용지다. 그렇게 보자죠. 자, 19번은 별표합니다. 19번은 별표하시는데, 뭐라 나왔어요? 지목의 구분에 관한 설명으로 뭐예요? 옳은 거 그랬어요. 일단, 1번에 뭐예요? 1번에, 뭐가 나오면, 자, 이렇게 뭐예요? 송소란 단어가 나옵니다. 이 송소란 단어가 중간에 나왔죠? 우리가 수돗물을 먹으려면, 어디, 한강, 서울 같은데, 한강물을 뭐예요? 팔달땜에서 물을 끌어들이는 게 취수고요. 이걸 뭐예요? 끌어들이는 걸 우리가 뭐라 얘기하고, 취수예요. 취수. 물을 끌어들이죠? 그럼 뭐예요? 물을 끌어들여서 이제 뭐예요? 물을, 자, 물을 일단 뭐예요? 자, 뭐합니다? 한마디로 저수시켜요. 그래서 이게 흙탕물 같은 진흙 같은 걸 밑으로 뺍니다. 그래서 뺀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저수한 다음에 도수시켜요. 그 다음에 어디예요? 자, 건물에 이제 물을 정수합니다. 자, 우리가 뭐예요? 정수물, 정수물하죠? 약품처리한다니. 정수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먹는 물을 송수하죠? 송수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건 수돗용지예요. 자, 근데, 자, 송수 뒤에 뭐가 붙으면, 관자가 붙으면 뭐예요? 이건 잡종기예요. 송유관, 송수관, 관자 붙죠? 온수물, 약수물 뭐예요? 석유들이 펑펑 쏟아나오는 용출구. 무슨 단어가 나오면, 용출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건 뭐예요? 광천지 얘기입니다. 광천지. 광천지다. 그래서 1번에 뭐가, 물을 정수해서 거기, 치수, 저수, 도수, 정수 나오죠? 정수, 송수 나오죠? 송수 동그라미 시구. 뭐가 나오면, 송수 나오면 뭐예요? 그건 수도용지다. 그게 맞아요. 그 다음에, 물건을 보관하고 저장하기 위해서, 독립된, 설치된, 보관시설의 부지, 그죠? 물건 보관저장, 이게 핵심어가 보관저장이에요. 특징어. 이 보관하고 뭐가 나오면, 저장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건 뭐예요? 자, 당연히 창고용지예요. 뭐라고? 창고용지에 해당한다. 물건을 보관하고 저장. 그러니까 항상, 물건을 보관하고 저장이라는 단어가 나와야지만, 창고용지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거기, 동그라미 3번은, 자, 항상 두 번째 줄을 주의해라 그랬죠? 왜? 물이 고이거나 상식으로 저장하는 건 유지가 맞아요. 근데, 연안고를, 자, 재배한다 나오죠? 연안고를 뭐예요? 물을 상식으로 이용하고, 연안고를 재배하면 닭. 연안고를 뭐예요? 늪 같은 지역에서, 물을, 물배수가 용이하여, 이제는 늪 같은 지역에서, 자생한다 나오게 되면, 그게 유지라고 했어요. 그래서 들었어요. 그 다음에, 물을 상식으로 이용하지 않고, 곡물, 원회장물, 가로열구, 과수류는 포함하지 않아요. 과수는 과수니까. 자, 그 다음에,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중림지, 중림, 죽순은 전이에요. 죽순은 전이에요. 뭐가 전이라고? 죽순은 전이에요. 자, 이렇게, 죽순. 이 죽순은, 이 먹는 식용용료의 죽순은 전인데, 이 중림지 있죠? 이 중림지는, 이 대나무 수풀임자예요. 이건 임야입니다. 자, 이건 임야에 해당한다. 임야에 해당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어디에? 자, 거기, 동그라미 4번에, 이 중림지는 뭐예요? 임야지 전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용수배수, 일정한, 인공중위수로, 뭐가 나와요? 인공중위수로 나오죠? 무슨 단어가 나오면, 자, 아까 봤죠? 임건건건건건, 자, 그 다음에, 소규규, 그래서, 인공적인 수로, 인공적인 수로, 그 다음에 뭐예요? 소규모, 소규모 수로,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건 당연히 뭐라고, 자, 이거는 뭐예요? 국어입니다. 국어입니다. 자, 잉, 건건건건건건, 국어, 소규규, 국어입니다. 그렇게 봅니다. 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 몇 번이, 19번은 그래서 뭐예요? 1번이, 1번이 오는 것입니다. 넘기세요. 자, 넘기시면, 어디에, 28페이지 보시면, 자, 거기, 22번 문제를, 틀린 거 그랬어요. 가장 기본적인 문제인데요. 자, 일필지마다 하나의 지목, 일필지가 두 개 이상의 용도로 생각할 때는, 주된 용도고, 절대 지목은, EC5로 바뀌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조수, 자연유수 뭐예요? 조수, 자연유수, 모래바람 있죠? 조수, 자연유수, 모래바람을, 맡기면, 방조제, 방수제, 이거 재방이고, 자, 5번의 지목이 공장용지죠? 지적도에는 뭐예요? 공짜로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장자로 한다. 두 장 얼마 차라리 했어요. 천원 차이기죠? 그래서 몇 번이, 5번이 답니다. 자, 23번 문제를 별표합니다. 뭐에 관한 얘기예요? 잡종계에 관한 얘기입니다. 뭐에 관한 얘기라고? 잡종계에 관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 외우라 했어요. 뭐예요? 변수동차 운전하는 이 땡콩이는, 돛죽자 우물을 채석자 우물에 버리고, 여객 터미널 뭐예요? 여객 터미널 있죠? 여객 터미널, 자동차 운전하는 건, 여객 터미널, 자동차 운전하는 건, 폐차장에서, 뭐 했다는 얘기예요? 자, 폐차장, 공항, 공항 시설, 항만 시설이죠? 공항 물리장에서 잡종계 됐다. 그 얘기입니다. 전송소, 변수동차 운전하는, 변전소, 수신소, 송신소, 지하에서 서기류를 용출,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변전소, 수신소, 송신소, 수신소까지는, 잡종계예요. 뭐가 나오면, 용출구 나오면 뭐예요? 용출구 밑에 쓰세요. 그건 광천지. 용출구 나오면 광천지. 그 다음에, 여객 터미널, 자동차 운전하건, 폐차장 등, 자동차 관련된 동점시설. 아, 이게 잡종지 맞아요. 이게 잡종지다. 그 다음에, 갈대바실에 물건을 싸둔 거 있죠? 여기까지는 뭐예요? 여기까지는 잡종지가 맞아요. 근데, 산림과 원화를 이루는, 남석지, 자갈당, 모래땅, 황무자 쓰고 산에 간다. 이건 이메예요. 그 다음에, 공항항만 시설 있죠? 가까이 했잖아요. 자동차, 여객, 자동차 뭐예요? 여객 터미널, 여객, 자동차 폐차장에서, 폐차장, 공항 물리장에서, 잡종지 했다. 그래서, 거기 공항, 공항항만 시설 있죠? 여기까지는 잡종지. 물건을 보관하거나, 저장하는 건 창고용지. 도축장, 쓰레기장, 우물처리장, 그렇죠? 여기까지는 뭐라고? 잡종지 맞아요. 근데, 자, 거기, 일반, 공중의 위락시설 나오죠? 그래서, 뭐가 나오면, 야영장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야영장 나와요. 야영장. 야영장 나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식물원 나오는데, 야영장 나오면 뭐예요? 야영장 나오면, 동그라미 유, 동그라미 뭐예요? 원, 지 있죠? 야영장 나오면 뭐라고? 유원지 항상 생각해서요. 야영장 나오면 뭐라고? 유원지다. 보시면 돼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 넘기세요. 몇 페이지에, 자, 30페이지에, 몇 번, 24번 있죠? 24번을 별표합니다. 몇 페이지에, 30페이지에 24번을 별표하시고, 옳은 거 그랬어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어디에, 1번에 보면, 자, 녹지라는 단어가 나와요. 국토법에 의한 공원이란, 녹지 동그라미 시고, 이건 뭐예요? 공원이 맞습니다. 자, 뭐가 나오면, 우리가, 자, 뭐가 나오면, 초지라는 단어가 나오면, 목장용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뭐가 나오면, 초지라는 단어가 나오면, 목장용지예요. 그런데, 녹지라는 단어가, 초지가 아니라 뭐라고, 녹지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건 공원이에요. 자, 공원이다. 아니죠. 그 다음에, 법에 의해서, 국토법에 의한 공원, 도시자연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체육공원, 이거 공원이에요. 채용용지가 아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이번에 뭐예요? 관자부터 있죠? 관자 보였으면, 당연히 뭐라고 했어요? 잡종지다. 그랬어요. 물을 상식으로 집적 이용하고, 연안군을 재배하는 거, 이게 답이라고 그랬죠? 그래요. 그게 맞는 답이다. 24번은 3번의 답이다. 해상이 아니에요. 바다는 절대 땅이 아니니까, 항상 뭐예요? 해상이 아니라, 뭐로 고쳐야 돼요? 이 해자를, 육자로 고쳐야 돼요. 육상이에요. 육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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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땅의 지목이니까, 땅에서, 자, 바다수산생물의 인공종이 있죠? 인공종이 뭐예요? 바다수산생물의 인공종이,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강원도가 물이 많으니까, 보통 강원도 있죠? 강원도에, 물 많은 거여서 뭐예요? 자, 뭐예요? 하여튼 숭어라든가, 이런 양식을 많이 해요. 그게 그런 지목이 양호장이에요. 그 다음에, 5번에 뭐가 나오니까, 소규모수로, 소규규구거. 인공공공구거 있죠? 무조건 뭐가 나오면, 소, 인공종인 수로, 소규모수로 나오면, 무조건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구가라고 생각하자니까. 자, 26번 문제를, 다시 한번 다시 보시면, 관자 붙으면, 잡종지, 틀렸어요. 2번에 뭐예요? 이번에, 사과나무, 배나무, 밤나무, 과수를 집단적으로 재배, 자생하면 뭐예요? 과수원이 아니에요. 재배해야지 과수원이 있지. 그 다음에, 종경지 안에 있는 유적 있죠? 있는, 그러니까 있는 동그라미 시고, 자, 우리가 송리산 법주사 안에 있는, 이 쌍사자석등, 법주사라는 종경지 안에 있는, 안에 있는, 뭐예요? 이 쌍사자석등은 뭐예요? 종경지로 들어갑니다. 종경지다. 사적지가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 동그라미 4번에, 중간에 송수, 동그라미 시고, 수용지 맞죠? 그 다음에 어디, 동그라미 5번에, 뭐예요? 궤도라는 단어가 나오면, 궤도 나오죠? 궤도, 궤도라는 단어가 나오면, 항상 뭐라고? 철, 또, 용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지목은 매년 나오는데, 매년 나오니까, 자주 보면서, 그 단어를 빨리 발견하고, 뭐예요? 자, 캐치를 하는 게 그게 중요해요. 익숙해야 돼요. 시간이, 시간이 필요해요. 궤도 보이면, 궤도 보이면 무조건 뭐라고? 철도용지예요. 역속에는, 역사하고 궤도는 철도용지예요. 관자부터는 뭐예요? 잡종지고, 그냥 송수하면 뭐예요? 수도용지고, 그렇게 자꾸 문제를 보면서, 자꾸만 깨우쳐야 돼요. 그렇게 이해합니다. 자, 27번도 거의 비슷하고, 여기세요. 자, 몇 페이지에, 여러분, 32페이지에, 32페이지에, 자, 29번 있죠? 29번을, 다시 풀어보겠습니다. 옳은 거 그랬어요. 연왕골이 자생한다, 자생이다는 단어 나오죠? 그래요. 연왕골이 자생한다, 배수가 안된다, 이건 유지가 맞아요. 근데 2번은 뭐예요? 천일병이, 하늘에 있는 태양을 이용해서, 소금을 만드는 게 아니라, 동력 동그라미 치고, 동력하게 되면 뭐예요? 이건 공장용지예요. 염전이 아니라 뭐라고? 공장용지. 그 다음에 자동차 판매 목적으로 설치된 물리장, 야외정신장, 이건 잡종지예요. 그 다음에, 자동차 선박, 기차 등 제약도는 정비장 안에, 안에 동그라미 치, 공장 안에 있죠? 공장 안에 있으니까, 이건 공장용지에 해당한다는 거죠. 안에, A 안에, B예요. 학교용지, 공원, 종교용지는 다른지 모르는 토지에 있는 동그라미. 있는 그랬으니까, 학교 안에 있으면, 학교용지, 공원에 있으면, 공원용지. 큰 거 안에, A 안에, B입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1번뿐이 없다는 게요. 자, 어디 30번 문제에 별표합니다. 30번 문제를 별표하시고, 설명지 뭐한 것은? 틀린 거랬어요. 자, 뭘 틀린 거라고? 설명지 뭐라고? 틀린 거랬습니다. 그러면, 바닷물을 끓여서 소금을 채취하기 위한 조성된 토지와, 이에 접수된 제염장 등, 자, 그런 부지는 염전이란다. 다만, 천일 제염방식 이해하지 않고, 동력 동그라미 치고, 동력이라 나오면, 공장시설 있죠? 그래요. 공장시설, 나오니까, 이건 동력하면 공장용지예요. 자, 이거 맞는 문장이에요. 근데, 저유소 등 원유주장소 부지와, 접수된 부속물시절 부지, 주유소, 맞아요. 저유소는, 자, 원유주장소에서, 원유저장소에서, 어디로, 저유소로 갔다가, 이, 왜 저장하는 거예요, 기름을. 저유소에서 어디로, 주유소로 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저유소를 잘 모르고 있다가, 중간 단계를 모르고 있다가, 어디에, 옛날에, 일산에서 뭐예요, 파키스탄인이, 풍등을 뛰었죠, 풍등, 그 풍등의 그, 부시가 터져왔고, 거기, 일산의 주유소가 화재가 났다 그랬죠? 어, 그래요. 그것 때문에 알게 됐어요. 이 대한민국에, 자, 대한민국에, 어디에서, 이 바닷가에 있는 뭐예요, 바닷가에 있는 이 원유주장소에서, 주유소로 바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가요, 저유소로 갔다며, 이 저유소에서 어디로 이제 배치가 돼요, 이 주유소로 기름이 갑니다, 주유소 용지가 맞다니까, 다만, 자동차, 선박, 기차 등, 제약도는 정병지 안에 동그라미, 안에 설치된 급유소 용서는 뭐예요, 제외된다, 이렇게 써놨죠? 그래요, 그래서 1번도 맞고, 2번도 맞아요, 그런데, 물이 고이거나 상식으로 물을 저자하는 거, 첫 번째 줄, 땜저수지, 이건 뭐예요, 이건 유지가 맞아요, 그런데, 물을 상식으로 직접 이용해서, 연왕고를 재배하는 도지는 유지다, 그럼 틀린다 아니게요, 그래서 몇 번이 틀렸다고, 3번은 뭐예요, 두 번째 문장이 틀린 거예요, 그건 유지가 아니라 뭐랬어요, 전이라 그랬죠, 아, 답이라 그랬죠, 하여튼 그래서, 다시 뭐하고, 답하고 뭐예요, 답하고 유지를 비교할 때, 답은 물을 직접 이용하고, 연왕고를 재배를 하면, 답, 연왕고를 뭐예요, 배수가 안 되는 뭐예요, 늑 같은 지역에서, 자생한다 그러면 뭐예요, 그거 유지입니다, 첫 번째 문장 때문에, 속지 마시고, 지금 뭐가 나오면, 유지가 나오면, 두 번째 문장을, 두 번째 문장을 잘 보세요, 두 번째 줄을 잘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거기 4번에 뭐예요, 4번에, 공헌녹지 나오니까, 공헌막고, 5번에 뭐라고, 인공적인 수로, 속음에 나오면 뭐예요, 국어가 맞습니다, 자, 맞는 얘기도 하는 게, 자, 넘기세요, 자, 넘기시면, 어디에, 32번 문제를, 자, 3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그 32번 문제를 보시면, 당연히 뭐예요, 산림과 원야를 잃은, 자갈당 모래 때, 황무자 쓰고 산에 간다, 잡정지가 아니라 뭐예요, 임야, 그 다음에, 물건을 보관, 저장하죠, 창고용지, 그게 맞고, 자, 과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는 뭐예요, 과손이 맞는데, 거기, 건축부지 나오죠, 그걸 뭐예요, 과손이 아니라 뭐예요, 대미다, 그 다음에, 인공적인 수로 나오면 뭐예요, 그건 국어예요, 국어, 인공적인 수로, 인간관관 국어, 속, 국어죠, 그 다음에, 자, 지하에서 용출구란, 용출구란 다가가 나오면 뭐예요, 광천지, 용출라나 나가면 뭐라고, 광천지예요, 그렇게 이해두지 않죠, 자, 몇 번에 거기에 33번 있죠, 그래요, 33번을 별표하시고, 자, 우리가 뭐예요, 두장천원차를 외우지 않는데, 두장천원차이,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옆에 써놓으세요, 두장천원차에 써놓고, 두장천원차, 그러면, 광천지는 광이에요, 공장용은 장이고, 유원지는 원이고, 두장천원차를 쓰니까, 재방은 재고, 5번 도로는 도예요, 자, 도지 로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표기하는 부어진 뭐예요, 옳은 거 얘기하게 되면, 4번이 답이다, 몇 번이 답이라고, 재방은 재가 맞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꼭 옆에 뭘 써놓고 보자고, 두장, 천원차를 꼭 써놓고 뭐예요, 확인을 꼭 합니다, 두장천원차, 그 다음에, 34번은 뭐예요, 지목에 뭐라고, 지목에, 지목에 부여에 관한, 지목에 표기된 부여에 관한 설명으로 뭐예요, 틀린 거 그랬어요, 틀린 거 그랬어요, 그러면 13번은 뭐라고 했으니까, 공대했죠, 공원이 맞아요, 14번은 뭐라고 했으니까, 주니까, 이건 뭐예요, 주차장이 아니라, 주유소용지입니다, 뭐라고, 주유소용지예요, 당연히 뭐예요, 주라고 쓰는 것은, 차라고 써야지만, 두장천원차, 항상 이런 유사문제에 나오면, 꼭 두장천원차 쓰고, 비교해 봐야지, 실수를 안 해요, 두장천원차, 그래서 차는 뭐예요, 차가 써야지, 주차장이고, 주유소용지예요, 15번은 양이니까, 양호장 맞고, 17번은 뭐라고 써 있어요, 수라고 돼 있죠, 그 수용지 맞고, 18번은 뭐라고 써요, 유니까 뭐예요, 유지가 맞습니다, 원이라고 돼 있으면, 유원지가 맞아요, 그렇게 보자 있죠,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35번은 뭐예요, 뭐에 관한 얘기예요, 도면의 부호 같은 얘기죠, 같은 얘기예요, 틀린 것을 모두 고르라 하게 되면, 05는 0이 맞고, 기역은 빼야 돼요, 4번과 5번은 답이 아닙니다, 뭐는 답이 아니라고, 4번과 5번은 답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틀린 것을 뭐라고 했으니까, 목장용지는 장이 아니라, 뭐이니까, 니은 들어가야 되겠죠, 05는 0만이니까, 니은 들어가니까, 1번하고 2번이에요, 디것은 뭐예요, 하천은 천이 되니까, 하 들어가니까, 뭐에, 뭘 들어가야 되니까, 틀린 것을 모두 고르라 했죠, 틀린 걸, 그러면, 하천은 천인데, 하라고 했으니까, 이거 뭐예요, 하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뭐라고, 35번의 틀린 것을 보게 되면, 몇 번이, 1번 뭐라고, 자, 니은, 목장용지는 뭐예요, 목인데 장이라고 했고, 거기, 디귿의 하천은 뭐예요, 천인데 하로 했고, 그 다음에, 주차장은 차가 맞고, 양원장은 뭐예요, 양이 되는데 뭐라고 했으니까, 어라고 해놨죠, 그래서 뭐가 맞다는 얘기예요, 자, 니은, 디귿 뭐라고, 미음, 몇 번이 답이다라는 얘기예요, 1번이 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지목에 대해서 봤습니다, 자, 지목은 매년 시험 문제 나오니까, 자, 여기 나오는 문제를 계속 반복적으로 풀어보는 게 좋아요, 풀어봐서 실수 안 하도록 합니다, 계속 모여서, 자, 33회까지 계속 시험 문제 나왔어요, 꼭, 올해도 꼭 나오니까, 보셔야 돼요, 자, 경계는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